오늘 은혜받고 성취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미를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우수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우와께 드리고 레위에 있는 여우와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둠에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우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은 사랑교회를 담당하고 사역하고 계시며 지난 10월 18일 강선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우리 최강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 안수 받으시고 오늘 처음으로 수요회배 강단에 서시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귀한 사랑교회와 사랑교회 그 현장과 목사님 인생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나누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요.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소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합시다. 저는 이번에 목사 임직을 받은 사랑교회를 숨기는 최강숙 목사입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기하고 축복된 이 예원의 강단에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건죡인 역사에 있음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목을 오늘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 인생에 있어서 기념비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 시아버님은 8대째 불교 집안에서 처음으로 목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렇죠. 영적 싸움을 싸우신다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랄 때부터 목회가 너무 힘든 것을 보고 자란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주신아 너 목회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가게를 막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두 형제 다 모두가 목사가 되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목회 집안에 또 목회의 자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인데 제가 이제 연애할 때 뭐라 했느냐 하면 만약에 당신 목사 되면 저 결혼 안 할 거라고 먼저 음포를 팍 났어요. 그럴 때면 자기 절대로 목사 안 된대요. 그래서 그 약속을 딱 믿고 제가 결혼했는데 정말 남편은 목사가 안 됐습니다.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런데 웬일이에요. 왜 제가 목사를 되지 말라고 했냐면 제가 사목감이 아니라서 인격이 아니에요. 제 인격이.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목사로 서 있어요. 이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목감이 아니니까 목사감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강단에 지금 서가 있는 것은 여운 강단의 말씀만 따라왔더니만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겁니다. 여운 우리 성교님들도 강단 말씀만 따라가 하나님의 그 강건직인 역사를 체험하여 말씀승치의 증인들로 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랑교회의 우리 사역을 조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교회는요. 사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치열한 이런 전쟁을 하는 곳이에요. 무엇보다 이 큰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사역이 될 수도 없지만 또 우리 부모님들도 그래서 이름을 사랑이라고 지은 것은 그 큰 사랑이 필요해서 사랑교회라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로 나눕니다. 직접 국가에 등록된 장애의 인원들은 한 약 25만 명이고 가족 현장하고 등록되지 않은 모두를 포함하면 한 70만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게 7천만 발달장애 현장을 놓고 기도합니다. 발달장애는 다양한 이런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선천성 대뇌 발달 이상이나 미숙아, 저산소증 등의 생물학적 요인도 있지만 선천적인 장애로서요. 뇌의 기능에 의해 언인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천적 장애이기 때문에 부모들의 그 양육이 잘못됐거나 그다음에 성격이 그런 거나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부모가 양육을 잘못한 게 아니죠. 그렇죠? 한편 이 현장의 특징을 보면 랩런트 현장이라고 하지만 랩런트 현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과 형제 자매 가족들을 포함한 현장입니다. 한 집안에 발달장애 한 명이 태어나면 부모는 24시간 365일 묶여서 한 수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평생 돌봐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우리 부모님은 그렇고 우리 형제 자매들까지도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 고통 속에 죽지 못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소원이 있어요. 이들은. 그 장애 자식보다 하루 먼저 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리고 또 형제 자매들은 조금 성인이 되면 자기들 독립하려고 합니다. 집을 나가고 싶은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은 평택이나 이런 분당이나 안산 남양주 인천 끝자락에서 이렇게 멀리서도 옵니다. 아이들이 장애로 자라면서 사랑은 받고 싶은데 사랑을 못 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받을 수 없고 가정에서 설모없고 관심도 없고 필요 없는 존재라는 이런 피해의식, 열등의식 속에 상처 등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자라면서 화가 쌓여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문제행동 공격성, 강박증 여러 폭력 등에 이제 드러나는 이런 가정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치료센터에 좀 보내봐서 많이 돈을 들더라도요. 적극적으로 보냅니다. 어떻게든 한번 아이를 낫게 해보고 싶어서 치유해보고 싶어서.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보내도 권원적인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이들이 또 아무데도 갈 데도 없어요. 그리고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폭력 등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감당할 수 없어서 정신병원에 보내거나 그 다음에 이렇게 시설에 보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설에 보내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들은 분노와 그 안에 여러 가지 화가 더 많이 쌓이죠. 그래서 가정이 폭력 등으로 더 악순환이 이제 전가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기술 발달에 이런 여러 가지 장애 진단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린 현장들도 늘고 있습니다. 모든 현장이 그렇지만 특별히 발달자계 현장은 보금이 없으면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속에 있어요. 그래서 보금이 아닌 오직 보금 오직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장입니다. 저를 이렇게 강단에 세우신 이유는 우리 예원교회 성도님들이 사랑교회를 위해서 더욱 관심을 좀 가지고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서 진정한 원리스의 이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별가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랑교회 오지 못하는 만약에 랩런트들이 주위에 이렇게 있다면 이번 기회로 함께 짐을 지는 그런 서로 보금 공동체의 이 축복을 좀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아주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생기잖아요. 문제가 없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필연. 와 네. 자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사건에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면요 나 자신을 불신앙의 공격으로부터 지켜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건즉인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베스메스로 가는 손은요 2013년도 8월 30날 2021년 10월 8일에 예원금료 기도의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제가 되게 부담이스럽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근에 하신 말씀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인생의 아주 중요한 시간표 속에 언약의 여정을 긋게 하신 기념비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첫 설교에 정한 겁니다. 2013년도 자식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금요 강단을 앉아가 있는데 여기에요. 이 자리네요. 앉아있는데 어떻게 했냐. 목사님이 우상인 자식이 포기해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우상이었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고 이번에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2주 전에 2주 전에 두 번째로 저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이 임할 줄 몰랐습니다. 2013년도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우연인가 필연인가 고민하는 블레셋 방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앞부분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요. 사무엘 상 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를 전쟁토로 가져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계만 있으면 이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완전히 정반대가 됐습니다. 요하의 언약계도 뺏겼지만 대패를 해버렸어요. 대패를 보병 3만 명도 이스라엘 보병도 죽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뺏긴 언약계를 아스도세 어디 자 뺏은 이 언약 뺏겼은 언약계를 다곤 신전에 두는데 다음날 보니까 다곤 신상이 어떻게 언약계 앞에서 엎드려져서 어떻게 얼굴이 땅에 닿아있고 그 머리는 또 두 손목은 어떻게 끊어져가지고 문지방에 이렇게 있게 된 거예요. 다곤은 또 몸뚱이만 그렇게 딱 남아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우상은 헛된 것임을 보여줄 뿐 아니라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독한 종기재앙으로 블레셋 지역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계를 아스도대서 가도록 또다시 에글론으로 옮겨보지만 언약계가 가는 곳마다 독종과 재앙이 둘이 닫힙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이 재앙의 이유를 알고 또 자신의 그 병도 낳고자 소권재로 젖나는 암소 두 마리에 수레를 매개하고 은약계를 실어서 베스메스로 돌려보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를 삶 속에서 확인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을 결단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롬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 7개월 동안 언약계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받았는데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과연 이 저주와 재앙이 자신들 블레셋이만 이 저주와 재앙이 하나님의 손인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 잘 들어보세요. 블레셋 방백들은 이 궁금증을 확인하자 시험을 합니다. 자 3회사 6장 7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일 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8절이 아닌 9절을 읽습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우선 우선 이 말씀에서 멍해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택하고 송아지를 떼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소 두 마리가 한 상으로 결의를 해서 멍해를 메고 가요. 제가 이제 조금 살펴봤는 바로는 팔레스타인이 덥잖아요. 그래서 이 소가 어떠냐면 힘이 없대요. 더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마리로 가지만 두 마리로 간대요. 두 마리가 힘이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멍해를 메어보지 않는 이 암소가요. 소머리꾼도 없이 자동으로 호흡도 한 번도 안 멍해보았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머리꾼도 없이 자동으로 보조를 탁탁탁탁 맞춰갈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이에요. 짐도 싫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갓송아지를 낳은 전나는 어미소는요. 자 새끼를 낳자마자는 어미의 본능이 더 발동한대요. 이게 그래서 새끼 그 보호본능이 가장 강할 때인데 뒤에서 송가지가 울고 있는데 그거를 내버려두고 이 암소가 앞으로 착착착 간다는 거는요. 이것도 불가능이에요. 또 아울러 아울러 에그론에서 베스메스까지 그 거리가 직선길로 직선길로 약 12km입니다. 그러면 그 직선길이 아니거든요. 제가 지도를 봤는데 이 먼 거리를 암소가 좌우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냐고 정말 바로 가느냐 이 세 개 다 뭡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 가지를 시험한 겁니다. 이런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완전 불가능이에요. 이 절대 불가능이 가능이 된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건직인 역사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미 사무엘상 5장 6절 7절 9절 11절 한번 보시면요. 여와의 손이라는 손이라고 하는 게 네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나 정작 블레셋 사람들은요.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이 직접적으로 간섭한 사건이었습니다. 우연이 했죠. 아까 전에 우연이 아닙니다. 자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나 사건으로 감당하지 못한 때가 오면 어?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을까? 나 기도했는데 또 내가 뭐 잘못했나? 나는 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우리 사람의 부모님들은 이런 궁금증이 상당히 많은 현장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중에 특별하게 기도를 하고 아이를 가졌대요. 그런데 장애래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셔?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에게로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 아니시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목적 섭리를 모른다면요 매번 우리는 불신앙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회상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블레셋 방백들은요 언약계와 소권 재물을 실어서 암소를 보내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암소는요 베스메스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본능을 치월하여 송아지를 돌아보지 않고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갈대라는 원어에 하나는 원어로는 갈대가 뭐냐면 할로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요 쉼 없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쉬지 않았고요. 자 바로 멈추거나 이 뜻은요 뒤돌아보거나 하지 않고 곧장 앞으로 쉼 없이 계속 걸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을 싣고 이 길이 12km가 되는데 곧장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요. 차로 가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2시간마다 한 번 씁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법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강건적인 역사심을 볼 수 있습니다. 블레셋 방벽들이 언약계를 돌려보내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언약계를 돌려보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언약계를 이스라엘에게로 되돌러보내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계를 이스라엘로 되돌러보내요. 지금도요. 하나님의 이 언약계를 영적 블레셋인 사단에게 뺏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뺏긴 언약을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이 언약계적 말씀이 없으면요. 바로 문제와 재앙이 들여닥쳐요. 결국 이 문제와 재앙은 겉으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지만 언약계를 도로 찾게 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언약을 뺏기면요. 어떻게 되느냐. 엘리 가문처럼 후대가 멸망하고 며느리가 죽고 또 여러분 아시죠? 이갑옷. 이갑옷이 되어줘요. 이갑옷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가문이 폐망하는 것에 돼요. 자 여러분 좋은 것만 정인입니까? 성경에? 좋은 것만 정인이 아니에요. 이 지금 현장이 뭡니까? 정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면 엘리 재산 언약을 뺏겼기때면 가문이 이렇게 망한다. 이걸 정인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재앙을 허락해서라도 그리스도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처럼 우리가 오직 강단의 말씀을 따라 여와를 향하여 똑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은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건치긴 역사로 항상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지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회복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6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요아께 드리고 레위는 요아의 개와 그 개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툼에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요아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놀랍게도요 수레는 베스메스 사람 요수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자 딱 멈췄습니다. 신기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 역사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소 두 마리는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냐고 먼 길까지 왔을 뿐이 아니라 큰 돌 있는 곳에 이르자 멈춥니다. 아니 하나님이 강건증인 역사임을 분명하게 나타낸 동시에 짐승인 암소마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요수와 21장에는요 베스메스를 이스라엘의 내인들과 제상들에 거주하는 제사를 드리는 성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수레를 쪼개어 장작을 삼고요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추수 때였어요. 자 그래서 밀을 베는 것을 잠깐 중단을 하고 내인들과 제상들에 거주하는 제사를 드리는 성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은 수레를 쪼개어 장작을 삼고요. 암소들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추수 때였어요. 그래서 밀을 베는 것을 잠깐 중단을 하고 번제와 하목제 등의 다른 제사를 같은 날에 드렸던 거예요. 시간이 상당하게 걸렸을 거예요. 이는 세상이 주는 이익을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숨기겠다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스메스로 가는 소의 마지막 절정은 뭐냐면 번제입니다. 즉 피제사 예수 그리스의 중심의 예배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은 기획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요 다곤 우상을 부러뜨려 가지고요 신반하셨고 독종 지향 7개월이나 블레셋에 내리셨고요 또 송아지가 있는 전단원 암수를 통해 언약기를 싣고 강건적으로 어디로요 베스메스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영적 블레셋인 사단 지금 블레셋은 우리에게 영적 사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에게 짓밟히고 온약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회복하시기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번제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소를 준비하시고요 수레레의 장작을 준비하시고 제사를 드릴 내위인까지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누가 이 모든 걸 준비하셨다고요?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강건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반드시 준비하시고 강건중으로 하십니다. 고통을 주더라도요. 네 사랑의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생명적 은약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원리스 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 화화가 사탄의 이혹에 쏟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삶 저주가 임하게 되었어요. 인간은 피제사가 없으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번제는 결국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소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소 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피한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온전한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삶저주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소 께서 참 선지자가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소 께서 참 제사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주를 없앴습니다. 그리소 께서 참 왕이 되셔서 사단의 그래서 그리소는요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이 그리소는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그리소를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는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저주와 재앙이 무엇일까요? 진짜 저주와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오자 하는 이것을 영적무지 속에 모르는 것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그리소의 이 복음 여기에 관심 없고 다른 것 실패할 것 틀린 것 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오직 그리소만이 모든 것이고 충분한 것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리소를 깨닫고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을 무력화시키는 이 그리소의 피어냉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에 쓴 것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순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회사가 갑자기 파산을 했어요. 한진해운입니다. 여러분 2016년도에 어마어마하게 계속 TV를 때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기국을 했는데 그때 오자마자 저희들이 11월 28일날 왔는데 2016년 16년 12월 9일날 금요 강단에서 우리 단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보라 세일을 행하리라 이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말씀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광을 내리니 이 말씀에서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냐 하는데 그때는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RTS를 들어갈 때가 2017년도였는데 역대야 7장 16절 말씀이 그때 우리 예원의 원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말씀 저는 그때 우리 본당 건축할 때가 우리 예원교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원교회 본당 건축에 하나님 눈과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본부의 원단을 들었는데 본부의 원단 말씀 속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이 저한테 부딪혀왔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 말씀과 딱 매치가 되면서 뭐냐 저는 건물인 줄 알았어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성전이 바로 너다 나 성전을 가르쳐 너예요. 나한테 내 님과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건축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사역현장이 발달장애 현장인데 암소가 멍해를 메워보지 않은 것처럼 제가 이쪽 분야는요 완전 비전문가여예요. 복지를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생소한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2013년도에 베스메스로 가는 그 소원약을 주실 때 이 현장을 보내실 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확정해 주셨음을 이번에 똑같은 말씀이 저에게 두 번째 이 맘에서 알게 됐습니다. 몰랐어요. 그때는 우리 가정 우리 가문에서 그냥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있는 지금 현장까지 연결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10월 8일 날 우리 단임 목사님 주신 올바른 신앙의 여정 금요강단을 통해서 사랑교의 부모님 중에 저와 똑같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저와 똑같은 이 말씀을 은약을 딱 찾고 영적 허상을 버리고 오직 영적 자세로 장애가 또 둘이에요. 여러분 장애가 한 명이 아니고 둘입니다. 그런데 베스메스로 가는 의미소가 되겠다고 결단하면서 은약을 따라 절대순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 하나 돌보기도 너무 힘들어. 탈진되어 있는데 남을 살리라고 하니 그죠? 이전에는 죽을 지경이었어요. 정말 강단 말씀 은혜 받고 강단에 이 생명수가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금 힘을 얻고 되살아나면서 은약을 잡고 기도하는데 말씀의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이 매일 오직 보금을 누리다 보니 보금으로 너무 행복하다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들 한 번데 캠프를 하면서 포럼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너무 집에서 나는 행복해 보금으로 너무 행복해 장애는 있는데 아이는 힘들게 막 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보다 남편이 옆에서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정인이겠잖아요. 그죠? 정명이죠. 최근에는요 한 번데 이 캠프를 하면서 부모, 가정만 순회하는 우리 2인 1조 팀 구성이 됐어요. 이 팀의 두 분은요 보금의 위력을 체험하고는요 현장 가서 부모님들이 포럼한 거예요. 매일 보금을 누려야 된다고 얼마나 힘나는지 모른다고 그런데요 거기 가서 하는데 그분은 좀 하다가 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거 해봤자 별 의미도 없는 하나님 만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 두 분의 말에 도전 받고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 지속할 거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답니다. 그동안 우리 발달장애 랩런트들은요 보금을 누리거나 보금을 전할 도구가 없었어요. 우리들은 보금을 다 누리는데 우리 발달장애 친구들은요 어떻게 보금을 누립니까?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를 눈높이에 맞춘 자체 보금 메시지 하나님 만나는 길 키트를 만들어 보금 메시지를 실행하다 보니 우리 랩런트 중에는 전도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이면 전도팀이 있는데 거기에 부모를 따라 전도하는 우리 랩런트도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또 다른 랩런트를 또 한 명도 있는데 한 번 더의 캠프로 현장 가서 하나님 만난 길 키트를 본인이 한 거예요. 시연을 그럴 때만은 그 언니가 집에서는 너무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와 그날 자기 동생 보면서 와 성령의 역사한 걸 봤다 이렇게 포럼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교회가요 알루투시를 진행하면서 평일 보금적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오직 보금으로 치유되는 증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금이면 다 된다 이 증인이 반드시 나올 걸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린이부 우리 부모님들이 후회 없는 선택에 강단 말씀을 잡고요. 언약적 도전하면서 금요일에 일반 학교를 가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어린 아이들 학교 가거든요. 그런데 그 일반 학교를 금요일날 아침부터 보내지 않고 영성을 신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하는 예원사랑 알루투시에 참석하면서 어린 사무엘처럼 양육하기 위해 이 코로나 속에도요 개의치 않으면서 성전으로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는요 왕목 6시간이 걸려서 자가용이 없어요. 그 대중교통을 이어면서 왕목이었어요. 지금 한 3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자 베스멘스로 가는 소는요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요? 두 마리였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갔으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고 고통이었을까요? 저희 현장이 이 현장이거든요. 혼자 가기에 너무 힘든 현장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짐을 서로 함께 지고 나갔을 때문에 두 암소는 울면서도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요 짐을 서로 저주는 이 진정한 원리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린다면 모든 문제는 축복되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뭐라냐? 그럼 불쌍한 송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불쌍한 송아지? 엄마 를 뗐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쌍한 송아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셔요. 왜요? 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이 강건적으로 역사한 겁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강건적으로 역사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그 송아지는 그냥 하나님 했다 너는 그냥 가라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해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암수는 울고 갈 때 뭐라 했습니까? 울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는 송아지를 위하여 뭐하라는 겁니까?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울면서 기도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한 번 체험할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맡길 수 있어요? 믿어야 맡길 수 있어요. 못 맡겨요. 믿지 못하면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믿고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정거가 그 송아지게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사람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므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3회상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슬 보고 그날의 에글론으로 돌아갔더라. 같은 날 모든 상황을 보고 블레셋 다섯 방백은 돌아갔는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임했던 모든 재앙이 여호와의 진노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6장 17, 18절이 있는데 좀 길지만 여러분 제가 읽기보다는 그걸 요약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블레셋 다섯 방백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스도 가사 아스글론 가드 그 다음 에글론 다섯 개가 나와요. 근데 4장에서 6장을 보면 직접적으로 나타난 재앙이 임한 곳은 아스도 가드 에글론 요 세 개뿐이었어요. 그런데 응급되지 않은 두 개의 도시가 더 나옵니다. 자 이거는 특히 모든 블레셋은 다섯 방백이 있거든요. 크게 이 다섯 방백과 견고한 성업에서 시골의 마을까지 모든 성업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요 블레셋 공동체 전체가 이 큰 재앙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제한적으로 다스린 분이 아니라 블레셋 땅을 비롯한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소처럼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다섯 방백 모든 현장에 정거된 것처럼 내가 있는 현장에 천하만국이 주요하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정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 잡은 나 한 사람이 생명 살리는 하나님 사업의 플랫폼이 플랫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즉 우상이죠. 그죠? 여기 지금 우리 램던트들도 꽤 있으신데 나의 우상이 뭡니까? 나의 우상을 발견하여 오늘 그죠? 내 수준으로 안 버려집니다. 그게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버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여 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의 강건직인 역사 속에 베스메스로 가는 소를 통해서 나와 내 가정과 가문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으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러 하셨습니다. 집에서 예배하지 마세요. 지금 집에서 예배하신 온날로 예배하신 다 나오세요. 우리 정원점 오세요. 내가 책임지겠다 하셨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참된 예배 오늘 그리스 온약 잡고 번제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생을 편집하고 기도로 슬기하고 생명 살리는 디자인을 하여 본당 헌당과 이삼칠나라 보그마의 주역이 되시길 주예수 그리스음으로 축복합니다.